오늘은 오랜만에 자라 탑들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니트 탑이에요. 자라 사이트 이번에 보니까 니트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면과 아크릴이 혼방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이런 니트 소재들, 짜임들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나와있던데 그 중에서 저는 이기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상체가 좀 작은 편이니까 S 사이즈가 맞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딱 맞아요. 아무래도 니트 소재니까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입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고 되게 묘하게 깊은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컬러의 조합이거든요. 우리가 여름 하면 굉장히 밝은 톤의 명도와 굉장히 화려한 채도가 높은 그런 아이들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그냥 안정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컬러를 담아낸 이런 아이템들이 이리저리 매치하기도 쉽고 굳이 이거 하나만 입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얇은 여름용 가디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코디하시면 되고 여기에 저는 머스터드 컬러의 팬츠를 매치를 해줬어요. 뭔가 자연스럽게 여름 무드를 표현할 수 있는 여기에는 리넨 소재의 화이트 팬츠나 혹은 청바지 같은 것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 티셔츠 이것도 크롬인데 저는 L 사이즈로 했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이 엄청 넓어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고 배꼽에서 살짝 배꼽에서 한 1cm? 1, 2cm 정도 올라오는 개인적으로는 목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파였으면 더 시원한 느낌이 들었겠다 싶은 팔 부분이 좀 길게 나와가지고 좀 복고적인 느낌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모델은 사이클 팬츠 있잖아요. 요즘 워낙 핫하게 그런 팬츠 입으시던데 저는 아직까지 용기가 안 나고 하비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냥 화이트 팬츠하고 매치를 해봤습니다. 약간 말린 장미 컬러의 레드 컬러로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데 그게 또 이 네이비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마린 모자 저는 이게 겨울용인데 봄, 여름용의 마린 캡 같은 거 있으면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리고 완전 한여름에 그냥 바닷가에서 입을만한 쉿리스 탑이에요. 거의 수영복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바닷가에 갔는데 별로 수영은 하고 싶지 않고 날씨는 덥고 그럴 때 그냥 바닷가에서 뭔가 마린 룩스러운 거를 즐길 때 입을 수 있는 단단하게 몸을 딱 잡아줘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가슴을 볼륨감 있게 해주는 그런 컵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입어주는 그런 건데 이런 레드 포인트가 진짜 파란 하늘에 파란 바다에 인증샷 찍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그냥 편하게 바닷가에서 입을만한 걸로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너무 귀엽죠? 크롭이긴 한데 상당한 크롭이라서 브레저 라인만 가려주는 팔 부분에 퍼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름에 놀러 갈 때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는 이거의 소재는 뭐랄까 약간의 빤딱거림이 있는 무늬도 약간 벽지 느낌도 있고 그죠? 뭔가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그런 소재인데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던 약간 화사하게 이렇게 빤딱빤딱빤딱 약간 그런 소재입니다. 옐로우가 섞인 베이지에 이런 그린 컬러가 들어가니까 뭔가 바다, 산, 휴가, 여름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그 다음은 면과 린넨이 반반씩 섞인 소재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진 느낌이 나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블루 컬러고 뭔가 중세 시대 그 여성들의 잠옷 느낌도 나고 팔뚝 부분 7부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밴드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꽤 타이트하게 나온 것 같아요. M 사이즈 했는데도 상당히 여기가 쬐입니다. 이런 밴드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갑갑하진 않은데 사이즈만 하나 정도 업하면 이거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 이홍 이렇게 등 부분도 리본으로 디테일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세일 때사 이 자라 블루 팬츠하고 너무 완전 그냥 세트죠.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탑입니다. 주름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노브라로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프릴이 엄청 강조된 그런 탑인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지퍼도 없고 이 앞에 단추를 하나하나 다 잠그고 열고 막 해야 되는 실제로 받아보니 컬러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레드예요. 팔뚝 부분 전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깨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이렇게 입다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거든요. 혹시 몰라서 저는 M사이즈 했는데 S사이즈로 고르거나 자주 입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걸 평소에 입고 다닐 수는 없고 바닷가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촬영으로 기념으로 남기고 싶을 때 유용할 만한 그런 탑입니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상체를 잡아주거든요. 제가 이거를 혹시 몰라가지고 SM을 두 가지 사이즈를 다 사봤고 이게 참고로 S사이즈예요. 지금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M사이즈인데도 상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퓨소트 사이즈 굉장히 과감한 커팅과 스타일이라 이거를 쉽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굉장히 라이트한 핑크 컬러예요. 화이트 물감을 많이 탄 듯한 이거는 약간 수영복을 대신하는 느낌으로 선택하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음은 타이다이 블라우스예요. 타이다이 프린트 자체가 뭔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블라우스보다는 그냥 티셔츠 굉장히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에 플레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제가 선택한 이 타이다이 블라우스는 브라우스는 되게 브라우스에 어울리게 컬러를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파스텔 톤으로 풀어냈어요. 타이다이의 그 기법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너무 스포티하게 다가오지 않게 풀어냈거든요. 여름용으로 굉장히 얇은 면이에요. 한여름에 시원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파임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부분의 타이다이 등판도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느낌으로 그냥 얌전하게 대신에 정면이 좀 많이 파였기 때문에 화이트 크롭 탑 밴드 안에 입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아이들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아이들로 찾아올게요.